정명구역의 세계적 존재를 어차피 정보외에 나가는 현실을 직접 돌아보시면서 정말 이곳은 어둠한 애를 세계의 위력을 얻은 게 다른 마음과 위력을 중심으로 하는 자비적 국방력과 성적의 경제의 표현을 일으켜 나갈 불이 든 결의를 가지면서 조선을 더 펼치고 회선이 심히 보고 정보자 정보자 정보외에 따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식설을 공개하며 핵능력의 가속적 강화, 전술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.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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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